안녕하세요. 대박. 뭘 보냐라고 물어보네요. 그리고 계속해서 드리핀의 최강 공룡 렉스 알렉스. 알렉스 반가워요. 자 그리고 RPD에요. 그러면 이거 인터뷰해도 필요가 없잖아요. 방송 나가지도 못한 거예요. 오케이 컷. 안 해요. 동일 씨. 서주세요. 아니 조기종령이래. 하지만. 아니요. 저 한 번 안 났어요. 아니 방송이 없어졌다고 RPD는. 아 그래요? RPD 채널이 없어졌다고. 아니야. 아니지 마요. 이리 오라고 해. 얻어. 잃고. 알렉스인. 에이. 알렉스입니다. 알렉스 입니다. 너가 한 콧 찍고. 창호경이 한 콧 찍고. 난 안 해. 하나. 하나. 퇴근을 하고. 이런 거지. 아주 좋아. 영혼 감쪽을 가. 어 미안. 여기 있습니다. 샤옥이 형 그 손 흔들어주세요 안 된다는데요? 어떻게 하지? 잘생기셨어요 내가 맨 앞에였다고 뒤에 제 같아 못 푸잖아요 아니 근데 렉스야 거기는 틀린 사람이 없는데 일단 스타트부터 너가 너무 마피아야 마피아들이 나를 보고 따라했나 보지 내가 진짜 형이 돼서 정말 미안한데 너 보낼게 여기서 내가 지금 끝난다고 왜? 아니지 아니요 그치? 아... 끝났다 내가 할게 아... 너네 창문했어 내가 말을 듣질 않아요 29 29? 30 아아아아아아 렉스가 다 지냈어요 렉스 킬러나 킬러 렉스야 내가 넌 킬러 타이틀 만들어주지 마 아아 아 윤석열이 형이야 나야 아 그래 야 그 손 큰 거 봐 아 동거 와 bonded 깜짝 정 Vous 대파 동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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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농구가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얘는 계속 뛰기만 하니깐 내가 못 따라가겠어 아 이건 죽네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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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힛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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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힛 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